어... 라면 먹고 가도 돼요? 생일이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?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. 한 잔 마셨는데? 아, 제가 원래 술을 잘 못해요. 근데 술 마셔서 운전도 못 하겠고. 이거 어떡하죠? 그러게요. 우리 잠깐 저 앞에서 쉬었다가. 아, 걱정 마세요.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카카오티 드라이버 부르셨죠? 기사님! 아마 여기서 우회전을..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걱정 마세요. 어? 이 길이 아닌가? 아마 여기서 우회전인가 보다.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이요? 우회전입니다. 신호 받고 유탄이요! 좌회전입니다. 여기 사거리에서 직진이요. 유탄입니다. 어? 주차할 데가 없네? 저기... 어디 컴컴한데? 다른데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아프네요. 생일인데 이렇게 일찍 무사히 데려다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 저기... 왜요? 왜왜왜왜? 뭐요? 왜요? 라면 먹고 가도 돼요? 집에 무슨 라면이 있었지? 저 아무거나 좋아요. 집에 점프도 있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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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.. 아... 아... 출발해주세요. 아... 아... 오늘은 글렀어, 이 ㅅㄹ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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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걱정 진짜 심하게 없네. Wen... 아... 아... sie가 아... 아... 에어 betlement . 으아... 으아... 으아...